1. 코웃음을 치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 사용하는 비난적인 웃음을 의미합니다. 이 웃음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며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가 제안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는 나의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내 투자 아이디어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매니저는 팀의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해 코웃음을 쳤다. 매니저는 팀의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연극에서 주연을 맡겠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연극에서 주연을 맡겠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다. 보스는 내가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을 때 코웃음을 쳤다. 본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코웃음을 치다. 제안 직장 동료 아버지 대학 진학 계획 투자 아이디어 매니저 프로젝트 연극 주연 주민 친구 보스 보러 약속 promise 어린이들 예상 해당 한국어 이번에는 나는 인류를